얘가 책임져 루나야 이게 뭐야 다 된 거라고 해놓고 이것만 참아 시즌 2에는 무조건 너로 작업 다 해놨으니까 울지마 애들처럼 왜 이래 믿어 인마 진짜야 진짜? 진짜지 그래 다음 주엔 리포터 잡혀있으니까 그것만 끝내놓고 국장한테 바로 결제 받을 거야 진짜? 정말? 진실이야? 그래 정말 진짜 진실 그러니까 화난다고 무조건 쫓아오고 그러지마 박 작가한테도 그러지 말고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100% 맞아? 확실하게 해놔 의상도 잘 챙기고 걱정 마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프로그램 MC를 맡게 된 MC 정 루나입니다 1 2 3 4 5 6 7 야 소영아 시끄러워 죽겠네 지금 말 조용히 임사하려 조용히 언니, 야 소용이 아니고 보소용이라고 내가 말했죠? 맨날 야 소용이래. 야 소용아, 소용아, 야 소용아. 어서오세요. 어머, 세탁소 사장님이네. 이거 배달 왔어요. 집에 사람도 없고 학교 안 찾아가시길래 7만 원입니다. 7만 원이요? 아니, 도대체 드라이 값이... 참 아주머니도 한두 번도 아니고 다 아시면서 여기 용서 좀 붙여놨으니깐 한번 보세요. 저 바빠요. 여기 있어요. 수고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이 집이 왜. 아니 지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. 왜 아니요? 그게 방송에 나오는데. 방송? 어쩌다가 텔레비전에 얼굴 쬐끔 비치는 게 그게 연예인이요? 조기만 해봐라. 허구한 날 옷이야. 딱이네. 좋아. 이걸로 할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, 손님. 네. 좋아. 저 손님. 이 카드 정지된 거라 계산이 안 되는데요. 그럴 리가.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, 손님. 이 카드도 정지되었는데요. 네? 저 손님 옷은 벗어주시죠. 네? 누가 도망가요? 그게 아니라. 저 피팅룸으로 가세요. 어머, 조심하세요.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. 방금 뭐라 그랬어요? 개나 소나? 네? 아니, 그게 아니라. 내가 괜히? 손이? 꼴라는 원피스 하나 들고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해? 뭐 이런 뒤집애가 다 있어, 진짜. 야, 나 무시하지 마. 어따 대고 사람을 무시해. 좋아. 나 이거 살 테니까 포장해. 됐어요. 그냥 가세요. 뭐?